바티칸 시국 바티칸 시국, 약칭 바티칸이라 불리는 국가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도시국가로 이탈리아의 로마 시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사각형인 바티칸 시국의 국기는 1825년 교황 레오 12세 때에 제정되었으며 노란색과 하얀색은 1808년 이래 교황청 위병의 목표에 쓰이던 색이며 우측에 그려진 문장은 교황의 삼종관과 금과 운으로 된 두 개의 성 베드로의 열쇠가 서로 교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종으로 이루어진 교황과는 통치권, 신품권, 교도권 등 교황이 지닌 세 가지 직무를 상징합니다. 바티칸 시국은 이탈리아의 로마 시내에 위치하며 국경 역할을 하는 높은 장벽으로 둘러싸인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는 내륙국이자 도시국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로 알려진 바티칸 시국은 총 0.44제곱킬로미터의 면적으로 여의도의 6분의 1 수준이라고 합니다. 바티칸의 인구는 공식적인 지표가 정확하지 않으나 최소 300명에서 최대 1000명 정도로 알려져 있으며 2020년 유엔 인구조사 예측에 의하면 약 800명 갈량이라고 합니다. 바티칸 시국의 경제는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비영리적 경제로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이 보내는 옹원금과 관광수입 등으로 국가재정을 충당하며 공식적인 경제 지표나 GDP 자료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바티칸 시국의 시민은 로마에 거주하는 추기경과 국무장관 또는 허가를 얻어 바티칸 시국에 정주하는 봉사자와 그 가족들로 대부분 이탈리아인과 스위스인들이 많습니다. 라티아가 제1공용어이지만 이탈리아어도 공용어로 함께 쓰이며 정교는 100% 로마 카톨릭입니다. 바티칸 시국의 역사 533년 동로마 제국이 이탈리아 반도를 탈환했을 때 로마시에 로마 공국을 세웠는데 이것이 훗날 교황령의 기반이 됩니다. 얼마 가지 않아 랑고바르드족이 침입하면서 동로마 제국의 세력은 약해졌는데 이를 기점으로 교황이 점점 로마 공국을 다스리는 독립영주로 성장하게 됩니다. 751년 동로마 제국의 라벤나 총독부가 랑고바르드족에 의해 완전히 함락되면서 로마 공국은 동로마 제국과 단절되었고 이듬해 선출된 새로운 교황 스테파노 2세는 랑고바르드족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 프랑크 왕국에 손을 내밉니다. 프랑크 왕국의 피핀 3세는 랑고바르드족을 옛 라벤나 총독부 땅에서 몰아내고 그 땅을 교황에게 헌납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교황의 권력은 점차적으로 커져갔으며 약 1000년 동안 로마와 그 주변 지역들을 장악해 교황령이라는 이름 아래 통치했습니다. 19세기 중역 신흥국으로 발돋움한 이탈리아 왕국이 세력을 넓히면서 교황청은 차츰 영향력을 잃어갔습니다. 1870년 이탈리아가 로마를 점령하면서 1000년 동안 이어지던 교황령은 종말을 고하게 되고 교황을 비롯한 교황청 인사들은 모두 바티칸으로 피신했습니다. 1861년부터 강제 합병을 당한 1870년을 지나 1929년까지를 교황령은 로마 문제라 불리는 불확실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데요. 이 시기 동안 이탈리아 왕국과 교황령 사이의 불편한 동거가 지속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1929년 2월 12일 이탈리아 정부와 교황청 간의 라테라노 조약이 체결되면서 종식되었습니다. 라테라노 조약은 당시 이탈리아의 국왕이었던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3세에게 정권을 이양받은 베니토 무솔리니가 제안했고 교황청 대표인 피에트로 가스피리 추기경이 함께 조인했습니다. 이 조약으로 인해 이탈리아는 바티칸 시국을 독립국가로 인정하였으며 가톨릭 교회를 이탈리아의 국교로 삼았습니다. 또한 결혼은 교회의 통제하에 두며 학교에서 가톨릭 종교 과목을 의무화하는 협약도 있었습니다. 바티칸 역시 로마를 수도로 한 이탈리아 정부를 정식으로 인정하고 조약에 반대되는 이전의 모든 법들을 폐기했습니다. 이 조약으로 바티칸 시국의 영토권은 성 베드로 대성당과 그 주변 로마에 있는 성당과 공전을 포함한 13개의 건물 카스텔 간돌포의 교황 학예관저에 국한되었습니다. 바티칸 시국은 전 세계 약 10억 명의 가톨릭 교회를 통관하는 가톨릭 교회의 최후 통치기관인 교황청의 소재지입니다. 종교의 수장이자 국가원수인 교황은 교황청에 대한 입법, 사법, 행정 등을 총괄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바티칸은 현존하는 유일한 비세습 선거전제군주제의 국가라 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입법권은 5년마다 교황이 임명하는 7명의 추기경들로 구성된 바티칸 시국 주교회의가 갖고 있으며 행정기능은 로마 교황청 심의회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바티칸 시국의 전제군주인 교황은 전세계 80세의 모든 추기경들의 비밀 서면 투표인 콩클라벨을 통해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당선되며 사망하기 전까지 바뀌지 않은 종신제입니다. 국방은 이탈리아에 위임하였고 소수의 스위스 근인병이 존재하는데요. 교황 개인 경호원으로서의 스위스 근이대는 1506년에 창단된 이래로 현재까지도 그 역할을 이어 오고 있습니다. 바티칸 시국은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비상업적 경제로 농업과 관광업과 같은 산업은 물론 통상적인 상업경제 구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전세계 가톨릭 신자들이 보내는 봉원금이나 우표와 기념품 판매, 미술관 입장수수료, 출판물 판매 등으로 얻은 수익으로 재정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황청 소유의 대지를 임대하여 얻은 부동산 수익과 바티칸 은행의 투자 사업으로 인한 수익도 있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국가재정은 주로 3000명의 고용원 임금과 해외 공간 유지 비용 등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바티칸으로 들어오는 봉원금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베드로 성금입니다. 6월 마지막 주일에 전세계 가톨릭 교구에서 성베드로 사도의 이름으로 모금된 봉원금이 바티칸에 전달된다고 합니다. 현재는 유로화를 쓰고 있으나 2002년 전까지 바티칸 시국에서는 독자적인 화폐인 바티칸 리라를 사용했습니다. 현재는 바티칸 시국 우표 화폐수집국에서 발행하는 유로주화를 사용하고 있는데 엄격히 발행량을 제한하고 있어 수많은 수집가들의 열렬한 수집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국가인 바티칸 시국은 로마의 서중부 쪽에 있는 바티칸 언덕 위에 있습니다.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 326년 성베드로의 무덤 위에 최초의 성당인 옛 성베드로 대성전이 지어졌고 5세기 초에 대성전 근처에 교황의 궁전이 지어졌습니다. 바티칸 도시의 모양은 교황 레오 4세가 무슬림들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해 성베드로 대성당 둘레에 성벽을 세우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교황 인노첸시오 3세는 레오 4세가 세운 성벽을 높여 방어력을 강화했으며 현재 바티칸 국경이 되는 높은 성벽은 바오로 3세 비오 4세 우르바노 8세를 거치면서 완성되었습니다. 바티칸의 기후는 로마와 같이 온난한 지중해성 기후입니다. 9월부터 5월까지는 비교적 강수량이 많은 겨울이며 짧은 여름은 고온 건조한 편입니다. 바티칸 시국은 로마 카톨릭 문화의 본산지로 나라 자체가 세계적인 문화유산들의 보고입니다. 실제로 바티칸은 1984년에 위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유산에 등록되었습니다. 바티칸 내부의 건물로는 크게 바티칸 미술관, 시스티나 성당, 성베드로 대성당 등이 있는데 이들 건축물 자체가 귀중한 문화유산이며 라파엘로, 베르니니, 미켈란젤로와 같은 르네상스 예술을 대표하는 거장들의 작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베드로의 무덤 위에 세워졌다고 하는 성베드로 대성당은 세계 최대 규모의 그리스도교 건축물입니다. 특히 이 성당은 교황이 집전하는 신년식이나 교황 주의식 등 대부분의 의식이 열리는 장소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성당으로 여겨집니다. 성베드로 대성당과 이어지는 시스티나 예배낭은 미켈란젤로의 대표작인 천지창조와 최후의 심판 프레스코화가 그려져 있으며 새 교황을 선출하는 콩클라베가 이곳에서 이루어집니다. 또한 바티칸 미술관과 바티칸 문서자료관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로마가톨릭 교회가 오랜 역사 동안 수집한 예술품들과 역사적인 고문서와 공문 등을 소장하고 있어 전 세계에서 온 방문객들이 한 해에만 약 5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바티칸 시국을 대표하는 인물은 제 266대 교황인 프란치스코 교황입니다. 그는 아르헨티나 출신으로 1282년 만에 선출된 비유럽 출신의 교황이자 바틀릭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아메리카 대륙 출신이면서 최초의 예수에 출신의 교황입니다. 본명은 호루의 마리오 베르고글리오로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떠난 이탈리아 출신 철도 노동자였던 아버지 마리오 주세페 베르골루와 어머니 레이나 마리아 시보리 사이에서 1936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부에노스 아이레스 대학에서 화학을 전공하였고 1958년 예수회에 입회하여 32세 수사신부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 사노세대학원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수료한 베르고글리오는 여러 교육기관에서 철학을 가르치다가 1969년 정식으로 사제서품을 받습니다. 아르헨티나 예수회에서 지속적인 사제활동을 하던 그는 2001년 2월 22일 추기경에 서임되었고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아르헨티나 주교회의 의장을 지냈습니다. 2013년 3월 건강상의 이유로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사임함으로써 콘클라베가 소집되었고 5차례의 투표 후퇴 베르고글리오 추기경이 제266대 로마 카톨릭 교회의 교황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새로운 교황으로 즉위하면서 이름을 프란치스크로 바꾸었고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던 교황청의 국고개혁을 단행했고 바티칸 은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금융개혁을 펼쳤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쿠바 간 외교적 친성관계로의 전환에 결정적 역할을 했으며 시리아 내전이 터졌을 당시에도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들을 직접 만나 평화를 촉구하거나 교황의 친사를 보내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바베이도스는 중앙아메리카 베네수엘라의 북동쪽 칼리브해에 있는 섬나라로 수도는 브릿지타운입니다. 바베이도스의 국기는 1966년에 제정되었으며 파랑 노랑 파랑으로 구성된 세로 줄무늬 바탕에 가운데는 검정색 삼지창이 그려져 있습니다. 파랑은 칼리브해와 대세양을 노랑은 모래를 상징하며 중앙에 그려진 삼지창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의 무기로 창을 꺾음으로써 역사적 정치적 속박에서 해방됨을 의미합니다. 바베이도스는 소엔틸리스 제도의 동쪽 끝에 위치한 섬 한계로 이루어진 도서국가로 플로리다에서 남쪽으로 약 2600km 베네수엘라에서는 북동쪽으로 860km 떨어져 있습니다. 바베이도스의 국토 면적은 약 430제곱킬로 세계 200위이며 경기도 평택시와 비슷한 크기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약 28만 7천명의 인구가 살고 있으며 인구수로 세계 182위이며 강원도 춘천시와 비슷합니다. 바베이도스의 1년 총 GDP는 2019년 기준 약 52억 달러로 세계 153위이며 1인당 GDP는 1만 8천 달러로 세계 47위입니다. 영국 연방의 1원인 바베이도스는 공용으로 영어를 사용하며 화폐는 바베이도스 달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민은 95%가량이 아프리카계 흑인이며 그 외 유럽인과 아시아인 혼혈인이 소수존입니다. 바베이도스의 국민들은 대부분 기독교이며 그 외 소수 종교가 있습니다. 바베이도스의 역사입니다. 아메리카 토창미는 고대부터 바베이도스에 정착해 살았고 800년경에는 아라와크족이 1200년대에는 카리브족이 남미에서 이주해왔습니다. 1536년 포르투갈의 항해사인 페드루 캄프스가 브라질로 가던 도중에 바베이도스를 처음으로 발견하였습니다. 16세기부터 17세기에 도착한 스페인과 포르투갈 사람들은 이 섬을 식민지로 만들지는 않았으나 섬에 거주하는 온주민들을 노예로 잡아가거나 노예가 되기 싫었던 주민들이 스스로 섬을 탈출하면서 바베이도스 섬은 무인도가 되어버렸습니다. 1625년 영국의 존 파웰이 바베이도스에 도착했고 2년 뒤인 1627년 윌리엄 앤 존오가 80명의 영국인과 10명의 아프리카 노예를 섬에 이주시키면서 본격적으로 식민지를 건설하였습니다. 초기 바베이도스에 정착한 영국인들은 담배와 연화 재배를 시도하였으나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1640년대 초 네덜란드인들의 소개로 사탕수스 재배를 시작하면서 바베이도스는 대규모 플랜테이션 농장 중심으로 개편되었는데요. 이때부터 아프리카로부터 흑인노예들이 대거 유입되기 시작하였고 영국인 대농장 소유주들은 큰 번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민의 대부분이 흑인노예들이었기 때문에 영국인들은 아프리카 노예들의 문화를 없애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지만 오히려 그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1670년대부터 크고 작은 반란이 이어졌고 1816년 노예제 폐지를 목표로 하는 큰 봉기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1833년 영국이 노예후방을 선언하자 5년 뒤인 1838년 바베이도스의 흑인노예들 역시 완전한 해방을 맡게 됩니다. 해방된 흑인들은 자체적인 선거를 실시하고 의회를 구성하였으며 정당을 창당하였습니다. 1958년부터 1962년까지 바베이도스는 서인도 연방의 일원국이었다가 1966년 11월 30일 339년 만에 영국 연방의 테두리 안에서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였습니다. 바베이도스는 1966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에도 여전히 영국 연방의 일원으로 남아있는 입헌군주국입니다. 영국과 같은 의원내각지를 채택하고 있는데 오랜 영국 통치로 인해 영국식 의회 민주주의가 안정적으로 정착했습니다. 국가원수는 영국 국왕이며 총독이 국왕을 대신하여 바베이도스의 정치적인 사항을 총괄합니다. 의회는 야원제로 임기 5년에 상원의원 21명과 마찬가지로 임기 5년에 하원의원 30명으로 구성됩니다. 주요 정당으로는 민주노동당과 바베이도스 노동당 등이 있습니다. 외교적으로 친서방 정책을 기본으로 하며 지리적으로 가까운 미국과 유럽연합국가들과의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베이도스의 경제는 전통적으로 사탕수수 재배가 중심이었으며 현재에도 여전히 설탕, 럼, 당밀 의존도가 높은 편입니다. 전체 면적의 70%가량이 농지이며 대부분 사탕수수를 재배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사탕수수 중심의 단순했던 산업구조를 개편하여 관광업과 제조업을 육성하기 시작하였고 특히 1990년대 이후부터는 관광업이 크게 발전하기 시작하여 현재 바베이도스의 경제는 관광업과 더불어 사탕수수를 중심으로 하는 농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바베이도스는 카리브 지역 국가 중 높은 1인당 국민소득을 자랑하며 정치적으로도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평화로운 섬의 이미지를 부각하여 외국인들의 투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바베이도스는 카리브 해의 서인도 제도 중 가장 동쪽에 있는 섬나라입니다. 바베이도스라는 이름은 에스파니아어인 바르부도스에서 유래한 것으로 수염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남북으로 34km, 동서로 23km의 완두콩 모양을 한 독립된 단일섬인 바베이도스는 전체 면적이 430제곱킬로미터로 우리나라 제주도 면적의 약 4분의 1 크기에 해당합니다. 1년 내내 햇빛이 비쳐 태양 속의 섬이라는 별명을 가진 바베이도스는 가장 높은 산의 고도가 343m일 정도로 낮고 대체로 평평한 지역입니다. 기후는 열대성 해양기후지만 북동쪽에서 불어오는 무효풍의 영향으로 연간 쾌적한 날씨가 이어지며 평균 기온은 24도에서 28도 내외입니다. 6월부터 11월까지가 우기철로 강호가 집중되기는 하나 1년 내내 습도가 높은 편에 속합니다. 바베이도스는 400년 가까이 영국의 식민지배를 받으면서 영국의 문화가 많이 남아있어 카리브해의 작은 영국이라 불립니다. 그 예로 영국에서 발달한 크리켓은 바베이도스의 인기 스포츠이며 크리켓 영웅인 프랭크 웨일경의 얼굴은 5달러 지폐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동식 목조가옥은 바베이도스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가옥의 형태입니다. 19세기 초반 노예해방 이후에도 대부분의 토지는 플랜테이션 농장 소유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흑인들은 주택을 지을 토지를 갖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이동이 편리하도록 가벼운 나무로 지은 가옥을 트럭에 싣고 다녔습니다. 현대들어 점차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관광업이 발달함에 따라 일부는 개조하여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테마식당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바베이도스는 당밀이나 사탕수수의 즙을 발효시켜 중요한 술인 럼의 생산지로도 유명합니다. 럼의 제조법은 브라질에서 처음으로 퍼져나갔지만 럼이라는 용어는 1650년경부터 바베이도스에서 처음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럼이 바베이도스에서 처음 만들어진 것은 17세기 중엽으로 1703년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럼 브랜드인 마운트 게이 럼이 탐생하여 300년이 넘도록 훌륭한 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열대 과일의 왕자로도 알려진 자몽의 원산지 역시 바베이도스입니다. 자메이카산 오렌지와 동남아시아산 포멜로의 교배종구로 18세기부터 재배되기 시작한 자몽은 금단의 과일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바베이도스에서 국민과일로 높은 대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바베이도스 출신의 가장 유명한 인물로는 세계적인 팝스타인 리안나가 있습니다. 그녀는 21세기 빌보드 싱글 차트의 영왕이자 최고의 팝스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세계적인 가수입니다. 1988년 바베이도스의 세인트 마이크로에서 태어난 리안나는 어려서는 부모님의 이혼과 더불어 어려운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16세가 되던 해 마침 바베이도스로 휴가를 왔던 프로듀서 에번 로저스가 리안나의 재능을 발견하고 곧바로 미국으로 함께 떠나게 됩니다. 2005년 리안나는 첫 데뷔 원반을 발매했고 그 이후로 거의 1, 2년에 하나씩 앨범을 꾸준히 발매하였습니다. 2006년에는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올해 여자 가수상을 수상했고 2007년에는 제이지가 피처링으로 참여한 싱글 엄브렐라로 그래미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리안나는 현재까지 세계적으로 2,500만 장의 앨범 판매고와 7,000만 장의 싱글 판매고를 올린 등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빌보드 핫 헌드레드 역사상 11개의 싱글을 1위에 올린 최연소 아티스트이면서 2000년대 가장 많은 1위 싱글을 배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앨범이 발매될 때마다 파격적인 변신을 시도하고 시대를 선도하는 패션 스타일 그리고 아름다운 음색이 더해져 오랜 시간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또한 동시에 화장품과 패션 사업에도 진출하면서 여러 영역으로 활동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2008년 바베이도스는 리안나가 세운 문화예술계의 업적을 치하하면서 리안나의 날을 제정하기도 하였으며 2009년 바베이도스의 총리인 데이비드 톰슨은 리안나를 바베이도스의 공식 명예 문화대사로 임명했습니다.